고정팩을 뽑는 거죠? 지금 살짝 예상하고 왔는데 안 돼요 고민을 좀 더 해보고 한 명만 뽑아야 돼요?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우연을 가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저의 고정팩 1등은 우리 울림의 차준호 연습생 저의 원픽은 젠데요 준호요? 되게 애가 밝고 웃음이 많아요 그냥 저만 보면 웃거든요 뭐하냐? 잠깐만 내가 뭐해! 미술이 왜 삐지가 있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안 식냐? 네 아직도 많이 로봇 같은가요?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되게 밝고 활발하는 아이입니다 준호는 저 뽑았겠죠 설마 준호 안 뽑았으면 진짜 준호한테 서운합니다 요한이 형 어? 무슨 안 뽑았어요? 부끄끄끄끄끄끄끄